수학에 빠지는 시간 수학에서의 스타일은 수능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런 시험에서 자지 않도록 그리고 노력하고 집중해서 꼭 다 풀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? 자 그래서 이번 3월 모의고사에 16번부터 30번까지 선생님의 해설을 진행할 거고요 바로 16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?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가? 이런 걸 배워가는 겁니다 해설 강의는 먼저 16번 문제부터 가면 삼각형 cbd의 넓이를 구하래 얘 넓이를 구하라는 거지 그럼 밑변과 높이만 알면 될 것 같아 그럼 밑변 알려면 일단 c의 좌표가 필요하죠 d의 좌표도 필요해요 좌표 가지고 노는 문제예요 결국 근데 함수가 1차 함수니까 c의 좌표는 그냥 자연스럽게 x절편 가면 되겠네요 x절편 가는 거니까 y에다 몇 넣으면 돼? y가 0일 때 x값이잖아요 y가 0 넣어요 그럼 넘어가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x는 마이너스 2분의 1x는 2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따라서 x값은 몇 나오냐면 마이너스 1 나와요 이게 x절편이지 응 그러니까 니가 마이너스 1,0 이렇게 되겠네 선생님 d 좌표는요 d는 이 함수와 이 함수의 무슨 점이라고 보면 되냐면 교점이죠 아 선생님 그러니까 d는 교점이니까 요 놈의 직선의 방정식만 알면 될 것 같아 선생님 얘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지? 직선 a,b의 직선의 방정식은 잊지 마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차피 고1에서도 나오니까 기울기와 한 점을 알면 돼 기울기와 한 점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? x 증가 양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 8에서 2만큼 아 한 좌표에서 한 좌표 빼고 x에서 x 빼고 6분의 0에서 6 빼는 거니까 y 좌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6 기울기는 몇 나오냐면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리고 한 점 아무거나 a를 택해도 되고 b를 택해도 되니까 b를 택하자 즉 8,0 아 선생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8,0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세우면 되냐 y는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8 플러스 0 뭐 이런 식으로 세우면 되죠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을 거니까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 되겠네 이게 직선 a,b의 방정식이야 그럼 난 이제 뭐 하려고 뒤잡혀 찾으려고 너랑 너랑 너를 뭐 하시면 돼요 연립하시면 되는 거죠 결국은 아 따라서 선생님 나는 y는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과 또 누구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 얘를 연립할 거니까 결국은 갖다 놓고 해결하시는 거죠 마이너스 x 플러스 8 그리고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자 계산합시다 계산 양변에 2를 곱할까요 아 그냥 넘겨서 계산합시다 이거 넘어가면 몇 2분의 3 x 이렇게 될 거고 2분의 3 x는 2분의 1 넘어오시면 2분의 15 정도가 되겠네요 따라서 x 값은 그냥 자연스럽게 5 정도가 나오고 그죠 x 값은 5 나오고 y 값은 x 값 5 나오니까 y 값은 3 정도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이 교점이 바로 무슨 놈이니까 아 점 뒤에 좌표니까 이 뒤에 있는 x 좌표가 5,3이 나오는 거지 끝났지 그러면 밑변과 높이만 알면 끝나는 거니까 밑변은 누구예요 네가 밑변이잖아 네가 따라서 x 좌표의 차이만큼이 밑변 아 그러니까 얘는 9 정도가 되겠고 높이는 이게 높이인데 그 높이는 점 뒤에 무슨 좌표입니까 그죠 y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3 그래서 가볍게 내가 찾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하면 2분의 1 밑변은 9 높이는 3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2분의 27 정도가 나오겠네요 되셨죠 어려운 스타일은 절대 아니고요 여기서 핵심 사항은 점은 좌표로 바뀔 수 있고 그런 좌표들은 또 어떻게 구하냐면 함수식이 주어있다면 연립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거는 뭐 살면서 그냥 맨날 맨날 나오는 스타일이니까 꼭 익숙해지셔야 돼요 하지만 없어지는 없으니 또 어떻게 구하냐 멀리서